자, 이제 내놔.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쓸 수 없다는 거 알지? 아, 핸드폰 압수라니 너무해. 으악! 액정이 깨지지 않았길 바라요. 세상에! 액정이 완전히 나갔어요. 미안. 아무래도 새 폰을 사야 할 것 같구나. 음, 깨진 액정으로 수업시간에 문자를 보낼 수 있겠군. 액정이 깨진 것처럼 만들고 싶다면 이 녀석을 핸드폰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. 정말 진짜 같죠? 임무 완수! 뭐지? 스미스 선생님을 어떻게 넘긴 거야?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종소리가 울린다고 선생님 일도 끝나는 건 아니에요. 휴, 채점하느라 죽겠네. 낮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아이고, 이 모든 빨간 펜은 한 가지만을 뜻하죠. 디어. 자, 드디어 애플비 선생님이 좀 쉬러 가시라나 봐요. 휴, 지금 교사 휴가실에 가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10분은 볼 수 있을 거야. 하지만 케이트가 구석에 숨어서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선생님은 알지 못했습니다. 오케이, 이상 무. 오늘 아침에 봤던 시험지 채점 다 하셨나 봐. 내 것도 있나? 뭐? 날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이럴 순 없어. 진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. 결국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군. 이 장난에는 빈 컵과 갈색 초콜릿 점토가 필요합니다. 약간 납작하게 만들면 진짜 엎질러진 커피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. 어때요? 그럴듯하죠? 튄 자국처럼 보이도록 늘어뜨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. 뭐지? 잠깐 나갔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? 보자. 전체 종이가 다 젖었으려나? 잠깐만. 이거 커피 맞아?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역겹네. 이것 좀 봐. 분무기는 여러모로 유용해요. 특히 가짜 재책 연출하기에 제격이에요.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앗취! 케이트, 휴지 좀 쓰면 안 돼? 애플비 선생님을 완전히 속였어요. 한 번만 하기엔 아깝지 않아요. 케이트, 지금 다 쥐어. 장난해? 정말 할 만한 장난이죠. 그렇죠? 부모님한테도 시도할 수 있어요. 앗취! 더러워. 죄송해요. 감기가 심해서. 그래서 내 커피에 균이 들어간 거지? 오늘은 그냥 학교 가지 말고 쉬어. 선생님한테 문자 할게. 좋아요. 완벽한데요? 케이트는 오늘 집에 있을 것 같아요. 됐어요. 오늘 학교에 안 가요. 엄마 고마워요. 하루 정도 푹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분무기 드리기 또 성공했어요. 살면서 안 했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숙제 같은 거요. 안 할 수는 없을까요? 믿거나 말거나 이런 짜증나는 순간을 벗어나는 건 의외로 쉬워요. 잠깐만. 그거 립스틱이에요? 재빠르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을 완벽히 뒤바꿀 수 있어요. 잘 문지르는 거 잊지 마요, 제니퍼. 몸이 안 좋아 보여요. 혹시 어디 아파요? 별건 아니고. 학교는 정말 지루한 곳이에요. 조금 더 재밌게 지내고 싶다고요? 오늘 영상에서는 학교에서의 천체적인 꿀팁을 소개해드릴게요. 교실을 더 즐겁게 만들어드리죠. 그러니까 앉아서 재미있고 유용한 학교 꿀팁을 즐겨보세요. 모든 게 다 내 가방에 들어가길. 늦었다고?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? 좀 들어가라. 제발 다쳐라. 으악! 우와! 내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네?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? 어쩌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지도 몰라.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군. 후드티를 새롭게 활용해보고 싶으신가요? 책을 이렇게 가운데에 놓으세요. 그리고 후드를 사용하여 단단히 감싸주세요. 끈을 꽉 묶어 위에 매듭을 만들어줍니다. 그런 다음 소매를 큰 끈 삼아 묶어주세요. 이중 매듭이 가장 좋습니다. 케이트의 사랑스러운 새 가방이 완성되었어요. 핸드폰 주머니도 있어요. 왔자라. 아, 엄마가 날 죽일 거야. F라니? 믿을 수가 없어. 제니퍼, 우리 집에서 F를 봤다니. 내게 정말 실망했다. 와, 배가 아파. 젠, 안녕? 무슨 일이야? F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지? 보여줄게. 줄을 몇 개 긋기만 하면 돼. 이제 A를 받았어. 넌 천재야, 케이트. 자, 감사의 표시로 내 사탕을 받아줘. 아, 고마워. 아, 승리의 맛은 달콤하군요. 또 뭐가 달콤한지 궁금하신가요? 약간의 창의력으로 여러분은 거의 모든 성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A를 받을 수 있는데 왜 D를 받고 포기하시나요? 그렇습니다. 케이트. 이걸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사람들이 절, 성적 딜러라고 부르죠. 케이트가 솜사탕을 어디서 구한 거지? 저기! 무슨 말이었냐면 너무 치사하잖아. 쫌, 너무 불공평해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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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가 다 됐어. 어? 충전해야지. 어? 쫌. 봐라. 빨리 생각해보세요, 젠. 퓨우. 솜사탕에 작별 인사를 하시지. 우와, 사라지는 것 좀 보세요. 됐다. 내 솜사탕이 어디 갔지? 니지신 거 알아, 제니퍼. 내 음료잖아. 어, 케이트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? 저기, 니 거 봐. 벌써 5번이야? 아, 쫌. 친구 좋다는 게 뭐야. 어, 됐어. 내가 직접 풀고 말지. 어? 내 책을 슬쩍 보고 싶다고? 그럼 이 녀석은 어떠려나? 무섭겠지? 끈에 고무벌레를 붙여주세요. 그리고 공책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. 이 녀석에게도 테이프를 붙여주세요. 됐다. 완전히 걸려들 거야. 이번 숙제는 대박 날 거야. 벌써 똑똑해진 것 같아. 거미! 이렇게 제니퍼가 교훈을 얻었겠군. 세상에, 맛있어라. 하지만 손이 지저분해졌군. 아무도 안 보고 있지? 훨씬 낫군. 보세요. 케이트는 가는 곳마다 꼭 자신의 흔적을 남기죠. 보셨죠? 어디에나 부스러기를 남긴답니다. 조심해. 맨날 청소하는 건 나야.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. 교훈을 가르쳐주지. 과자가 그렇게 좋다고? 일을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고. 과자 통에 바닥을 잘라주세요. 그런 다음 넵킨으로 교체를 해줍니다. 조심해요. 그리고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넣어주세요. 임무 완수. 벌써 다 먹었나? 세상에, 언제 다 먹은 거지? 어? 운 좋게도 대책이 있지. 으음, 아하. 으으, 케이트. 우산을 펴세요. 맛있고 짠 과자에 비가 내린다구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거지? 천만에. 티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